성록이 형이랑 은우가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같이 촬영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고. 왜 울어. 아 오늘 또 같이 하는 마지막 밤이네. 둘이 마지막이라는 거 생각되니까 오늘 사실 막 업도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멤버들에게 우리 집사부 형들. 집사부 일체로 인연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다. 형들에게 남들이 못 갖는 동생이 되기 위해 정진할게요.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줄지 생각 못했는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. 어디서든 또 만나요. 구정해주세요. 집사부 일부 partner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